있습니다. 백성진님 남자분입니다. 곧 과장님 생신입니다.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 나이에 뭔 케이크야. 케이크 사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케이크 진짜 안 사도 되는 건가요? 용과장, 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속뜻이 있는 말인가요? 저는 뭐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번거로운 면이 좀 있다. 저도 케이크는 사실 별로죠? 물론 있으면 또 먹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살 많이 찌는 것 같고. 근데 케이크는 다 아시겠지만 많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한 조각이죠.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진상 중에 최고 진상은 거기서 생일 케이크 하는 분들이다.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제 테이블에 케이크가 오는 순간 촛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시끄럽죠. 시끄럽고 그거를 밑에 케이스를 놓고 박스를 놓고 위에 케이크를 얹고 항상 얘기합니다. 네. 앞접시 좀 더 주세요. 아 케이크 먹어야 되니까. 8개 정도를 7개 정도 쭉 나가죠. 다 잘라서 저희한테도 갖다 줘요. 한 조각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왔다 갔다 갔다 생겼어. 그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크 중간에 막 흘리고 옆에 박스 왔다 갔다 거리고 촛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 난장판 내거든요. 두고 가는 분들도 있나요? 거의 다 두고 가요. 쓰레기통을 어떻게 수시가 박더라고 그걸 안 들어가는데 그걸 막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야수라장 됩니다. 진짜. 그래서 아 음식점에서 케이크 하는 건 진짜 아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저희는 뭐 항상 케이크를 뭐 하면은 다시 주섬섬 챙겨가니까. 베텐 생일 파티 해보셨죠? 해봤죠. 저희는 방송 켜고 하는데 촛불 불고 촛불만 살짝 뽑은 다음에 케이크를 먹지도 않고 그대로 싸서 보냅니다. 그게 거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없고 그게 만약에 스튜디오가 아니고 식당이고 막 중간에 음식을 먹다가 누가 중간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거의 안 생기더라고요. 앞접시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인원수대로 무조건 추가되는구나. 나무젓가락도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갑자기 나무젓가락 달라는지 모르겠는데 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터 만들어놓고 축하해 이렇게 하고 갑니다. 완전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어릴 때는 케이크 주면 의미가 좀 있고 이랬는데 확실히 음식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과장님도 케이크를 안 좋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부피만 좀 크고 의미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케이크는 진짜 이제는 간소화돼서 주먹 사이즈 정도. 아니면 얇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진짜 싫어서 하시는 말 같아요. 케이크는 사오지 마. 조각 케이크랑 홀 케이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동그랗고 초코팟댐 같은 그 사이즈 케이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남자분인데 치즈 케이크 한 조각.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킨 대로. 홀 케이크인데 미니 케이크. 네. 그러니까 케이크는 사오지 마.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다른 걸로 대신해달라. 다른 거 갖고 와. 이 얘기잖아요. 케이크 말고 다른 거 갖고 와. 이 얘기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케이크의 핑거푸드가. 케이크는 진짜 가격도 좀 많이 비싸졌고 요즘에. 이거 괜히 줬다가 환대를 못 받는 거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네. 이거 만약에 거의 막내들이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 없는 거. 거의 민폐입니다. 토투삼이 또 잘못했대요. 한 골 진짜 먹었답니다. 진짜요? 2대0으로는. 정영국 씨. 손흥민 선수한테 잘못된 기원을. 아. 그 정도인가요? 백성진님께 용국이의 1팀. 아무것도 안 주고 생일 축하해.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과장님 생일 축하해요. 아무것도 없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크 안 하면 선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선물을 하긴 하는데. 이 과장님도 어디 가서 케이크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싫은 거다 이건. 네. 네. 네.